박탈 수사권을 완전 박탈 그리고 그것을 강행하는 민주당 그들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 정상적인 그런 소위 정신상태가 아니다.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변에 그동안 비교적 좌파진영을 옹호했던 인물들 가운데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영에 빠져서 끝까지 진영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양식을 갖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들어갈수록 볼만하다. 과간이다. 점입과경. 아주 그냥 그야말로 난장판 속에서도 흥미진지하게 관찰자 입장에서 매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의 연을 두고 있는 한 변호사분이 양홍숙 변호사입니다. 금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감옥 간다는 그런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원의 말에 양홍숙 참여연대 관련 변호사는 나도 들었다. 누구가 그런 말을 했는지 까버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아는 것이죠. 누가 누가 감옥에 갈지 20명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20명은 최소 중에서 또 최소겠죠. 양 변호사는 인터뷰 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당이 결정된 이후에 민주당이 도와달라고 했으나 법안을 보니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양 형자 의원이 금수완박의 반대 의견을 밝히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며 강행 처리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참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임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금수완박부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제가 금수완박 발언했던 20명의 청와대 사람들은 감옥 간다.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다 까버릴 것입니다. 변호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 가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소식에 민주당은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합니다. 진작 고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진작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쳐 쓸 수가 없느냐 부정선거를 할 정도의 진영이니까 부정선거를 저질 정도의 물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의 부정선거를 저질을 물이니까 4.15 총선에서 그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나와서 부정선거 시위를 하고 부정선거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3구 대선에서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사람인 것이죠. 그랬으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양 변호사 이야기처럼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합니다. 고쳐 써기가 힘든 집단이죠.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을 저질렀으니까. 보시죠. 박용진 비교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자주 하는 박용진 국회의원이 민형배 탈당 꼼수의 민주위원들 잇따라 반기 금수완박 연대 깨지나라는 그런 말 깨지게 하시 그래도 끝까지 강행하겠죠. 이 사람들은 집요하니까 강행에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적절히 제거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겠죠.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고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상식이 한 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상식뿐만 아니고 불법 부정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그런 집단인 것이죠. 물론 개중에는 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이 완전히 일상 민주적 척절자를 그냥 깨뜨리고 까부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란 겁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죠. 다시 박용진 의원입니다.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임 보임했지만 실패하니까 이제는 민형벽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의 단계를 통과시키려 합니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금수완박을 찬성하시는 국민들조차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수완박을 위한 상황논리 비상한 결단의 말은 제가 보기에는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입니다.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강행 등 다 상황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이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에 졌습니다. 영원히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 자제의 규범을 져버리고 절제의 규범을 져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 승리라는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획획한 공헌을 지금 해온 집단이 바로 586운동권이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주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야말로 참 최악의 집단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장악을 했냐.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고 도덕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탈취한 겁니다. 내란을 벌려서 권력을 탈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간 집단인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소영 위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본인 서신에서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당혹스럽고 놀랍습니다.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하고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설득해서 편법을 감행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범여권에 속하는 비교적 젊은 분인 조정훈 의원은 우상이었던 586 선배들이 괴물이 되어갑니다. 조정훈 의원이 검수완박 돌직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586 선배들이 어떻게 우상인지.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고 조정훈 의원의 진심이었다면 세상을 좀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투성인데 뭐가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작 투성인데 뭐가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 될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태도를 초등학생들한테 설명 가능할까요? 민주주의 국가를 태어나면서 살게 된 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586 운동권 선배들의 반독제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이게 민주 독재입니까? 입법 독재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성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막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정훈 이야기처럼 586 선배들이 우상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생을 좀 더 사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편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한 번 다룬 적이 있지만 586 운동권을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을 한 번 여러분들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586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아주 잘 분석한 사람이 캐나다의 맥메스터 역사학과 교실을 계시는 그런 송재윤 교수가 아주 명쾌하게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정신구조를 이야기합니다. 20대나 50대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주장은 당파성을 갖고 있다는 유물변정법적인 인식론이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계급의 이익의 죄가 되면 제거되어야 된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면 수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이들에게는 절대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게 없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면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합법적인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것을 바로 송재윤 교수가 모든 주장은 당파성을 갖고 있다는 유물변정법의 인식론이 바로 586 운동권들이 20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절대 오르거나 선이 없다는 겁니다. 헌법도 뭡니까?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적이 수당을 정당화한다는 역사적 유물론의 암시입니다. 모든 것은 목적에 부합하게 되면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죠? 악인 것이고 부정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거짓말, 괴변, 선동, 억지, 요설, 가짜뉴스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나 절대로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면 모든 것은 합리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왜 그들에게는 옳은 일이냐? 간단합니다. 좌파 장지직권과 영구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겁니다. 부정선거도 그들에게는 옳은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친헌법적인 것입니다. 엄청난 인간들인 것이죠. 인간으로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절대적으로 보편적 가치라는 건 없다. 이익이 되면 중국 한께도 조아리고 뭡니까?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되면 김정은이 한께도 조아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을 5년 동안 해온 겁니다. 완전히 그냥 중국에 복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사도 배치와 중국과 밀거래를 하는 것은 왜 가능하냐? 그들은 모든 좌파 장지직권이 될 수 있으면 뭡니까? 전년병도 이용한 겁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소의학에서 코비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바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는 고쳐서 쓸 수 없는 인간들이 바로 586 운동권들이고 고쳐서 쓰기야 힘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은 구조의 수인이자 체제의 산물이란 집단주의적인 집체주의적인 결론정이다. 한 개인의 잘못은 체제모순, 계급모순, 문화오류, 제도결합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세상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 잘못을 감싸일 때는 어김없이 모든 게 체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근현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이 개인의 발견이지 않습니까? 나, 당신. 이게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세계모의 존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586 정치꾼들은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했던 인간들입니다. 1980년과 90년대 구호소리는 분구하고 동국군은 급속히 자유화되고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 김일성을 추조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민족해방을 이루겠다는 환상에 빠졌던 집단입니다. 제가 비교적 학위를 좀 일찍 마쳐가지고 27세 때 마쳐서 그 다음에 1987년, 88년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김일성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꿈꿨으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시대를 잘못 읽어도 너무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지금 권력을 부정성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1987년부터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인 흐름이란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뭡니까? 또라이들입니다. 또라이들. 586 운동권 저기 기대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퇴장을 시켜왔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선을 엄청나게 넘어버렸습니다. 그 선을. 무진장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선을. 그들이 넘은 선이 뭡니까? 그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를 범했습니다.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를 범했습니다. 2017년 5구 대통령선거에서 12%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했고 2018년 6월 2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했습니다. 2020년 3구 대선에서는 사전선거 참가자 수, 사전선거,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5대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들은 넘을 선을 이미 한참 넘어선 겁니다.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용서고 화합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진상주명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본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13개 여러분들 중구 성동갑에서 양천을까지 실시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극세 부분이 뭡니까? 총조작률입니다.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총조작률이 이만큼 발생한 겁니다. 23에서 23. 홍익표나 진수위의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1에서 3%를 벗어나서 안 됩니다. 진수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친 것은 23.60%인데 최대한 6%를 넘어서서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보더라도.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감방 안 가겠습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겁이 안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겁이 나겠죠. 후두둘 떨릴 겁니다. 양심은 그래도 조금 살아 있을 테니까. 이런 나쁜 짓을 안 겁니다. 나경훈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후보에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이수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3.94%가 나온 겁니다. 이 수치는 1에서 3%를 넘어서서 안 되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나경훈 후보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3. 마이너스 13.23% 나온 겁니다.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나? 27.17%를 조작한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의 30.43%입니다.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사람은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이런 짓을 4.15 총선에서 한 겁니다. 이만큼 밝혀졌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민주당 검수완박을 강행받침.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을 봅니까? 강행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강행하고 성공시킬 계좌 15%. 두 개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한 94% 정도 됩니다. 반드시 강행합니다.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강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2판 4판인 겁니다. 이만큼 죄를 법원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이대로 갖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12만 명 투표를 했습니다. 87%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청솔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지적하셨네요. 청솔님이.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해서 넘어가면 질이 들어서 그 다음은 무덤덤해져서 죄라고 못 느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청솔님이 어떻게 적의 동조세력 국민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지 참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라우렌 님은 검수완박하려면 이 더럽혀진 국회 입법금 박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무슨 협치의 대상도 아니고 통합의 대상도 아닌 겁니다. 범죄자들인 겁니다. 그 범죄 중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범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를 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부정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찰이 자신들의 죄가를 밝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2년간 수사관 이상으로 날밤을 세워가면서 뭡니까? 부정선거를 이렇게 밝혔는데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차라리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